이번에는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회전, 크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렌더를 처음 실행시키시면 다음과 같은 모습인데요. 여기서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분을 3D 뷰라고 합니다. 3D 뷰의 왼쪽 아래 큐브 모양의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 영역이 3D 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면 이 메뉴가 에디트 타입이고 그에 대한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D 뷰의 아래쪽 영역에 에디트 타입은 타임라인인데요. 3D 뷰를 이처럼 타임라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들이 있는 맨 왼쪽 빈 공간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 부분이 헤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뉴얼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3D 뷰 헤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피보 포인트, 트랜스폼 매니플레이터, 레이어, 스냅 등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로 돌아가서 먼저 트랜스폼 매니플레이터의 도움말을 보면 컨트롤 스페이스가 단축해내요. 3D 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매니플레이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뉴얼에서 3D 뷰에 있는 것들의 이름을 확인해 보면 카메라, 램프, 큐브, 3D 커서, 바닥에 그리드 플로어, 그리고 글로벌 축을 나타내는 액시스, 큐브 가운데 있는 노란 점을 오브젝트 오리지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위젯, 블렌더로 돌아와서 3D 뷰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3D 커서만 따라 움직이는데요.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여러 개를 같이 선택할 때에는 쉬프트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이 부분이 레이어인데요. 3D 뷰에서 M키를 눌러 나온 메뉴에서 두 번째 칸을 선택해서 큐브만 남기고 다른 오브젝트를 두 번째 레이어로 옮기겠습니다. 큐브를 선택하고 트랜스포메이션 위젯의 각 화살표를 드래그하면 빨강 X, 초록 Y, 파랑 G축 이렇게 각 축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위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트랜스포메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뷰 메뉴에서는 프로퍼티, 단축키는 N키입니다. 그리고 큐브 가운데 있는 점, 오리진의 위치가 큐브의 로케이션 좌표입니다. 로케이션을 모두 0으로 바꾸면 큐브의 오리진이 그리드 플로어의 중앙, 즉 원점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값을 바꿀 때 위나 아래로 드래그하면 한 번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드래그하거나 양쪽의 삼각형을 클릭해도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의 왼쪽 메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 그 정보가 나타나는데요. 이동하는 중간에 수를 입력하면 그 값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축을 한꺼번에 이동하고 싶을 때 즉 Y축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축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Y를 드래그하시면 X축과 Z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 미세하게 조종하는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채 이동을 하면 스냅이 걸리는데요. 헤더의 스냅 메뉴를 보면 현재 인크리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0이고 그리드가 1 간격으로 그려져 있다면 컨트롤로 스냅을 주고 이동하면 그리드의 값만큼 1씩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브젝트가 0.5에 있을 때 움직인다면 1.5 이렇게 상대적으로 스냅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드 좌표에 맞추고 싶을 때는 스냅 메뉴 끝에 그리드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냅 버튼이 눌러져 있을 때에는 이전과 반대로 그냥 이동하면 스냅이 되고 컨트롤을 누르면 스냅이 풀어지게 됩니다. 위젝 가운데 원을 드래그하면 보이는 뷰에서 전체 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회전과 크기도 비슷한 방법인데요. 회전, 로테이트를 선택하고 각 축을 드래그하면 회전이 되고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채 회전을 하면 5도씩 스냅이 걸립니다. 가운데 원을 드래그하면 트랙벌 회전이 됩니다. 바깥에 있는 원은 보이는 뷰를 축으로 회전을 합니다. 크기, 즉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각 축을 드래그하면 크기가 변경되고 Shift를 누르면 나머지 두 축씩 크기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원은 전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르고 메뉴를 선택해서 메뉴플레이터를 모두 켜놓고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형 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하면 트랜스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목록에 나오는데요. 변형할 수 있는 방향을 말합니다. 여기서 글로벌, 로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뷰의 왼쪽 가장자리에 있는 축이 글로벌 방향을 나타내는 축입니다. 트랜스폼 오리엔테이션이 글로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플레이터의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큐브를 이렇게 회전시켜도 글로벌은 전체 축을 가리키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로컬로 바꾸게 되면 오브젝트가 회전된 방향을 따라 축이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오브젝트의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메뉴 오브젝트 트랜스폼 보시면 단축키가 나와 있습니다. GRS네요. 이동이 G 회전 R 크기 S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서 ES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취소가 되고 엔터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G, X 이렇게 연달아 누르면 X축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중간에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수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로테이션이나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Shift도 트랜스포메이션 위젯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G키를 누르고 Shift, X 하면 X축을 제외한 나머지 두 축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S, Shift, Z 하면 X, Y축으로만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볼은 R을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이동을 한 후에 원래 위치로 돌려놓고 싶을 때 R to G 회전은 R to R 크기는 R to 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컬 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하는 축을 두 번 누르시면 되는데요. 로컬 X축으로 이동을 하고 싶을 때에는 G키를 누르고 X를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로컬 축으로 로테이트나 스케일을 할 때도 같은 방법입니다. 각 단축키 R이나 S키를 누르고 원하는 축을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D 커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3D 커서를 중심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피부 포인트 메뉴에서 3D 커서를 선택하고 오브젝트를 R 회전을 하게 되면 3D 커서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크기도 마찬가지고요. 프라퍼티스의 3D 커서에서 그 위치를 수정할 수 있고요. 3D 뷰에서 Shift S를 누르시면 스냅 메뉴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커서 to center를 누르시면 3D 커서가 원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브젝트의 기본적인 변형 방법과 그에 따른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